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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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옷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 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할라고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원짜리 철모 뒤집어 쓰는 거 딱 하고 있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 쳐 놓은 것처럼 막 이래고 눈 이상하게 뜨고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죠 허벅지 틀어진 치마도 좀 있고 가슴 파인 것도 있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어오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에서 내 다녀와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서 다녀오라고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란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 머리를 하고 그냥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 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 테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학교는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 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야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 한 번도 기념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거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음 주 휴학 저기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서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서에는 항상 기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 두 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 방 두 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친구가 참이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 간 친구가 아 나 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원 내던 거 그냥 3만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 옆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 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 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야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털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해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남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자식 꼬라지는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정말로 저러고 장관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을 때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은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 신부님이 여기 평택 대륙 꼼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 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 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느냐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 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한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내 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 이 20시철만 되면은 막 교수들이 막 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 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 돈 몇 푼 받아 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새는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 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라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땅 이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 거에요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여기 지금 땅 산 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해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끌어요 안 끌어요? 끌어요 얼굴 잘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에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적찝적 거려서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에요 우리가 이 출세 학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직업 행복지수 1등인 사진작가에요 사진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에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 나서야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아시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 형제가 이 시각장애자한테 눈에 열이 너무 많았고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 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 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처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거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중국의 중국의 사용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가나나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불이야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여기 동방 여기 자회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스무 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를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다 그럼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도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아야 돼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 성당 와서 미사해서라고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 먹어 그러면 20% 열심히 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 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지는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 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부는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이라는 데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근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 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인에다가 바닥은 맨 흙이야 그리고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추리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때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갔는데 분당 요한 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 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근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 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 입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한테 600명이야 근데 우리 능평성당은 버스를 타고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근데 우리 성당을 올려면 두 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참려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아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사는 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맨날 돼지를 먹는 거예요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 방문 다니면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 마당이 보여요 분당 미사참려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죽전해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1,000명이 됐어요 1년에 그런데 아파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2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산에 갔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나 황대 운동하는 신부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난 저기 뭐 사순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때는 또 IMF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야외학습 신청해 그래갖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점점 점점 즐거운 거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야 이제 교우가 2,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나는 안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출이 붓고 피 부르는데 아니 짓재는 거야 그럼 저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원식 하는 날 또 봉원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원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원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원시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날 봉원식을 했는데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원을 했느냐고 나는 사목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흔들 바닷가 갔던 거 생각나요? 700명 카성이 한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 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기쁘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은 백번 긍정적이에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난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대 가서 얘기해 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는 짜증나요 짜증나요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딱 뛰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을 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부러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의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 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쓰는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뜨고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 그래죠 허벅지 틀어진 치마도 좀 있고 가슴 파인 것도 있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어오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에서 내 다녀와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 갖고 다녀오라고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란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 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골을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 리가 있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골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목욕탕이 봉골을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골을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 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옷 딱 쓰고 그리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가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 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날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줄까? 저녁에 그날 따라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갖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갖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서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테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학교는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 한 번도 기념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음 주 휴학 저기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 새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에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논 아이다 성모님이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건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고의 어머니 뭐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노랐다고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소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에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는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니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정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왕 레지오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 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 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 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기도가 많아 간구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른 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서른 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 옆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천 원짜리가 만 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 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또 예의상 천 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천 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천 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 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만 원짜리 미사예물 넣고 막 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한 사람당 천 원이야 한 천 원 내가 내 얘기 아니야 내 동창신부 얘기해요 내 동창신부님 얘기해요 송용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해요 아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예물을 내면서 천 원을 내면서 만 원을 내면서 열 명을 쓰면 어떻게 해 하느님이 천 원 받고 너무 바빠요 천 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달랑 천 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들을 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의존적이 되어 독립심이 사라진다 가족 간에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한쪽이 무능력하여 다른 가족에게 그저 의존하고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이다 가족마저도 이러한데 친구는 어떻겠는가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가끔 만나는 친구는 무척이나 반갑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무게를 잃고 서로 지치기 마련이다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은 없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거나 한쪽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 하던 친구가 천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이라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세기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술이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축혀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을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 하려거든 남을 저울질 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하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운으로 지켜라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화창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댐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여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부루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 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는다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여 권세의 의뢰함은 화가 서로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해야 한다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두운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정도의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의 지나친 술은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살고 벗을 가려 사귀어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자기의 것은 극면과 검소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고 언제나 지난 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허물을 근심하라 만약 나의 이 말에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오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받게 되면 버림받을 때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는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라 목 마를 때의 물 한 잔은 꿀과도 같고 취한 후의 술 한 잔은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 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 같고 한 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횡액은 조심하는 진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추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여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지도하는 스승이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고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결코 즐거워하지 마라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는 법이다 그릇을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어서는 절대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물의 모양을 바꾸고 싶거든 그릇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릇은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려 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게 된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 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 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언정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다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이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다 부기를 보전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여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남과 사귐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아버지의 걱정 없는 마음은 자식의 효도 때문이고 남편의 번뇌 없는 마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은 다 술 때문이고 의가 끊어지고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남에게 적게 베풀고서도 많은 것을 바라는 자는 보답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귀하게 됐다고 비천했던 시절을 잊어버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여 도리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금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여 온화하고 유순한 것은 집안을 정제하는 근본이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리어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지러진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지만 꾸짖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정신이 흐른 자가 성내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일어나는 불길을 더하지 말고 오직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자라고 못함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참된 모습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 다 빈 것이 된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구셈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자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소비를 하게 되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비방을 받게 된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뇌물을 탐하는 마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온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편안하고 한가롭게 산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곧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든다 마음에 기쁜 일이라 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병이 든 뒤에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함이 좋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잊지 않다 때가 되면 마땅히 학문에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그냥 한 일이 없게 된다 심하게 성을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며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새벽역에 성내는 것을 첫째로 삼가라 일이 일 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악행은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이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하라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얄팍해짐을 경계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경계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은 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 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까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 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 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 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먹여 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 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 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 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60대는 60대가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구러미 물구러미 봐줄 줄도 합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비가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 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 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 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먹여 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에요 성소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뻐라고 했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소에는 항상 기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꿈이 뭐에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 2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 방 2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친구가 참이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 간 친구가 아 나 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원 내던 거 그냥 3만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거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 옆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 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야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털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남자식은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변호사에 뭐 판사에 검사에 의사에 내 자식 꼬라진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정말로 저러고 장관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을 때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 신부님이 여기 평택 대륙 꼬마 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 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 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한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학벌 좋다고 내 자식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내 딸 결혼시키는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 입시철만 되면은 교수들이 막 돈 받고 그냥 부정 입학 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 돈 몇 푼 받아 먹고 감옥에 가요 그 요즘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 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라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땅 이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 거에요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그 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여기 지금 땅 산 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끌어요 안 끌어요? 끌어요 얼굴 잘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은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적찝적 거려서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 출세 학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직업 행복지수 1등인 사진작가 사진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나서야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아 시민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 형제가 시각장애자한테 눈에 열이 너무 많았고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 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려다보는 건지 안 내려다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 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데 처음이라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거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중국의 사형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간 하나 그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요 신장 7천만원 다 따불이야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여기 동방 여기 자회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스무 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로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다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도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 남 탓 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아야 돼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 성당 와서 미사해서라고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뭐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 먹어 그러면 20% 열심히 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 하고 하느님 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지는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분은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이라는 데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 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에다가 바닥은 맨 흙이야 그리고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추리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때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갔는데 분당 요한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그 죽전에 사는 그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부로 가라고 그러더니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한테 600명이야 그런데 우리 능평성당은 버스를 타고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그런데 우리 성당을 올려면 두 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참여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아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사는 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야 맨날 돼지를 먹는 거야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 방문 다니면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 마당이 보여요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죽전해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천명이 됐어요 1년에 그런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2년 만에 2천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그 시골 교우들이라 사내갖고 개구리 잡아오고 뭐 하여튼 난 황대운동하는 신부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아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막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난 저기 뭐 사순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땐 또 IMF 망해갖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한테 야 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이랬는데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야외학습 신청해 그래갖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점점 점점 즐거운 거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야 이제 교우가 2천명으로 늘어나니까 난 안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출이 붓고 피고 그러는데 아니 짓재는 거야 그럼 저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원식 하는 날 또 봉원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원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원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원시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날 봉원식을 했는데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원을 했느냐고 나는 사목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은들 바닷가 같은 거 생각나요? 700명 카성이 한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 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인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기쁘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은 100번 긍정적이에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난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대 가서 얘기해 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는 짜증나요 짜증나요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딱 띄고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 안 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보다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가고 나가서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 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뭐 트리트먼트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쓰는 거 딱 하고 있는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뜨고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죠 허벅지 틀어진 치마도 좀 있고 가슴 파인 것도 있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어오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에서 내 왜 다녀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 갖고 다녀오라고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란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 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시골사람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그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은요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못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가 이 보문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날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줄까? 저녁에 그날 따라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가지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갖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줄래나 안 해주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숭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테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학교는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 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거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음 주 휴학 저기 휴, 저기 뭐야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20년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 새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논 아이다 성모님은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건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은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보해 어머니 뭐 고통해 받아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노랐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소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는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니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 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뭐 피정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뭐 노인대왕 레지오 뭐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근데 미사 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 하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 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 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 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 기도가 많아 간구 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른 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서른 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 옆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학비 좀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뭐 눈두개 콧구멍 두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천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천원짜리가 만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또 예의상 천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천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천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 이렇게 만원짜리 미사예물 넣고 막 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많아요 한 사람당 천원이야 한 천원 내가 내 얘기 아니야 내 동창신부 얘기해요 내 동창신부님 얘기해요 송용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해요 아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예물을 내면서 천원을 내면서 만원을 내면서 열 명을 쓰면 어떻게 해 하느님이 천원 받고 너무 바빠요 천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들을 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의존적이 되어 독립심이 사라진다 가족 간에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한쪽이 무능력하여 다른 가족에게 그저 의존하고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이다 가족마저도 이러한데 친구는 어떻겠는가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가끔 만나는 친구는 무척이나 반갑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무게를 잃고 서로 지치기 마련이다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은 없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거나 한쪽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친구가 천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이라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세기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술이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정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축혀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을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 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하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지시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운으로 지켜라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화창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댐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여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부루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 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는다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여 권세의 의뢰함은 화가 서로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해야 한다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두운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화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화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정도의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의 지나친 술은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살고 벗을 가려 사귀어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자기의 것은 금면과 검소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고 언제나 지난 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허물을 근심하라 만약 나의 이 말에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오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받게 되면 버림받을 때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는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라 목 마를 때의 물 한 잔은 꿀과도 같고 취한 후의 술 한 잔은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청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횡액은 조심하는 집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추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여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지도하는 스승이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그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자신의 마음의 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고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결코 즐거워하지 마라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는 법이다 그릇을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어서는 절대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물의 모양을 바꾸고 싶거든 그릇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릇은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려 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게 된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에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언정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다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다 부귀를 보존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남과 사귐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아버지의 걱정 없는 마음은 자식의 효도 때문이고 남편의 번뇌 없는 마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은 다 술 때문이고 의가 끊어지고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남에게 적게 베풀고서도 많은 것을 바라는 자는 보답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귀하게 됐다고 비천했던 시절을 잊어버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여 도리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여 온화하고 유순한 것은 집안을 정제하는 근본이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려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지러진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지만 꾸짖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정신이 흐른 자가 성내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일어나는 불길을 더하지 말고 오직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자라고 못함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참된 모습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 다 빈 것이 된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굳셈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자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소비를 하게 되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비방을 받게 된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뇌물을 탐하는 마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온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편안하고 한가롭게 산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곧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든다 마음의 기쁜 일이라 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병이 든 뒤에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함이 좋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잊지 않다 때가 되면 마땅히 학문에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그냥 한 일이 없게 된다 심하게 성을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며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새벽역에 성내는 것을 첫째로 삼가라 일일 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악행은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이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하라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얄팍해짐을 경계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경계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은 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 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 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대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구러미 물구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 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이따 먹여 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 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잘 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에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 못 산 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어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 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 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이거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 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 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먹여 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 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